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쩌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연히 더 카르텔 이런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까부카님. 까부카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많이 방문하지 않으신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타임라인 따라 쭉 까부카님이 남긴 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가지고 내 의견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타임라인에서 역순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 국민의병대 의병대장 김장석 이 플래카드를 걸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당사 앞에서 이 나이 드신 분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 기한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몸 정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죠. 방송 제목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국민은 단식을 대통령은 뭐죠 침묵을 크게 나 같더만 불편했는지 뭐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그냥 다 그냥 노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했더구먼요 국민은 단식을 대통령은 침묵을 국민은 음동순환의 삭발을 대통령은 딱 치고 침묵을 그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참 힘든 이야기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분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지도자 함께 들어야 그래 자발적인 복종이나 존경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음동순환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노구를 이끌고 뭐죠 죽는 날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도 용산의 여러분들 대통령실은 우리 앞에서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다선 의원 입에서 나는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거 참 너거 정말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너거는 그냥 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탄핵당하고 개헌 저짓은 무너져가지고 국민들이 울고 불고 왜 이걸 못 막았냐 이런 국민들의 아우성체가 여러분들 국민들 손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그런 처지에 가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정신 차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인을 보니까 까부카님이 더 카르텔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아주 잘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뭉개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차 피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적과 악원이 없는 겁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과 나경연의 대결에서 당대표 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고 이준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력을 얻어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윤심이 작용했던 2022년도 6월 달에 당대표 경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선관위위탁을 막았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마어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탁을 간절시켜가지고 선거결과도 대충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김지연 씨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 당대표 경선 과정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냐 이야기죠 모르겠습니다 전혀 선거결과를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나가면서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전부가 다 조작이니까 조작을 저지른 놈이나 조작을 덮는 놈이나 다 그 놈이 그 놈인 겁니다 피하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가부카님이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해서 부정성을 밝히자는 답담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성을 안 밝히면 승리 자체를 못한다고요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 때는 감시 안 해서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가 안 됩니다 합리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안 돼요 원인 결과가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고대인 사고 무속성 사고 그러니까 이 고대인 사고인 겁니다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선거 부정을 막아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논리구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도내 해로에 그러니까 선전 선동에 취약하고 항상 뭐죠? 그렇게 선전한 사람들에게 노란하게 마련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214석을 만드는데 무슨 수는 너희가 이길 거고 내가 투박한 경상놈 말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희 어떻게 이겨노? 선거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대패를 어떻게 안 하노? 내가 한마디 더 합시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거구가 단일선거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감시감독을 했는데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2020년도 4.15 총선이 25%니까 10%를 더 조작한 겁니다 양 후보 이름 덕표수 격차가 17% 진교훈 더블당 후보 이런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0%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도 윤 대통령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4월 10일 날 여러분들 조작을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인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 35%를 조작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 15%를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엿을 먹여버렸는데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입 다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간이 커져가지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뭡니까 내놓고 보면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해도 인요한이 불려가지고 혁신위원회가 궁창짱 궁창짱 했으니까 뭡니까 4월 10일 총선은 오지게 이름 당하겠죠 내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뭡니까 질타하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일선의 나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투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를 선거까지 망가질 정도까지 생각한 적이 없죠 그냥 대중영합주의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나라의 근간이 선거 자체가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부정선거 수사를 뭉개 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코 지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꼭 봐야 될 충격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웨드칼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집회에 참여하고 결국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 2년째를 향하는 가운데 중대한 4월 10일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붙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정선거에 대해 이해도 높은 국정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신봉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모르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아니면 뭉개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수사라고 외치는 게 맞겠는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제가 까부카님이 하신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자를 재임기간 끝나는 동안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그 양반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본인 이익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뭐죠 50대 말이니까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거의 생각의 틀이 다 만들어져 있던 때인 거죠 까부카님 말씀이 국민의 힘과 당신의 주권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정답을 아신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우선인지 부정선거 수사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해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윤 대통령은 정리된 본인의 우선순위가 매우 이렇게 설정이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죠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사람들 보게 되면 조직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엑스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뭡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국가의 존망과 흥망성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 그 소위 플라이올티 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리가 돼 있으면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부산에 피업인들 불러가 이러면 떡볶이도 하고 그건 다 밑에 사람들 만들어준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직장생활할 때 가장 무능한 사람이 뭡니까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마감시간 끝났을 때 일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이 완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총선은 최소 151석 목표 원희룡 낮따라 출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아마 1월 18일 기사한 모양이네요 까부카님이 일단 과반 이상으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과반 훨씬 넘었을 겁니다 3분의 2 통과할 겁니다 왜 돈이 안 드니까 조작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듭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9분 해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나 위험하면 좀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돈이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그리고 크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왜 권력이 미래 권력이 그쪽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도 다 그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지금 벌써 뭐죠 현재 권력이 다 허당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식 가격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뭐죠 선관위 직원들이 바보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다 줄을 서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줄 서겠습니까 그거는 다 흘러간 여러분 권력인 것이고 미래 권력이 누구냐 본인들이 선거를 만지는데 그 선거를 계속 만지면 누가 몇 십 년 할 건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누가 몇 십 년 할 걸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다른 사람이 몇 십 년 집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서 몇 십 년 집권하겠습니까 그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관위 사람들이잖아요 선관위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냥 갈고 닦은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만지니까 몇 십 년 그쪽에 해먹을 거다 그러면 3구 대통령 선거는 아니 그건 사고가 터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까부카 님이 한 이야기 그리 저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야겠네요 까부카 님이 이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는 일렬번호를 절치선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나왔던 송영길 씨 지역구 인천계양이죠 이게 지금 고발된 상태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에 나오는 투표지입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인천계양이 한 5% 정도 조작했을 겁니다 이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계양을 출마 확정 대법원에 소장도 넣었고 검찰에 고발도 했고 경찰에 수사도 했다 그러나 빼박 증거를 보고도 6개월씩이나 수사하고 끝내 불송치 처분했다 똘똘 뭉친 대법원 검찰 경찰 선관이 계양을 이런 거죠 한국은 공적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적기관들이 철두철미하게 중국 공상당에 의해서 복속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기관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적기관 가운데서 그나마 국정원이 선관이 감사를 해서 이런 발표한 3개 정도 그거가 여러분들이 유일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검찰 폼내지만 이원숙 씨 와가지고는 폼내지만 한동훈 씨 말만 하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기관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썩은 문드러진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